안녕하세요. 꽃을 많이 갖다 놓으셨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얼마씩이예요? 많이 내렸네요 내린게 싸게 파셔 사장님은 좀 싼거 같애 아 비싸겠다? 응 제일 싼거 같애 여기 양평시장에서 살도 좋고 살도 많네요 이거 좋다 이거 되게 푹푹다 고춧가루 많이 나오겠는데 배추 배추 지금 심나보다 와 청 무구나 청두무 와 양평시장 고추 고랭지 고추래요 우와 고추 고추 되게 좋다 이거 엄청 좋아요 바꿔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한근에? 18,000원 이것도 똑같아요 다 이쁘네 고추가 많이 파세요 고추 고추 안 매운 고추 열무 이쁜거 봐 오늘은 양평 오일장이 며져요 며져요 덮어요 즉석 즉석 김부 며지구요 며지입니다 며져요 고추도 이렇게 다 줘요 고추가 지난번에 왔을때보다 많이 많이 아까 물어보고 2만원 42,000원 42,000원 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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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네 네 그러게 꼭 이렇게 보고 오세요 얼굴 좋아지셨네 사장님 하하하하 아이고 저 어르신은 여전히 여전하시죠 여전히 대단하셔 아유 대단하셔 여기 고추가 참 좋아 18,000원에서 20,000원 고추가 진짜 영수껄가 좋아 두껍고 굉장히 두껍고 좋네요 굉장히 두껍고 좋네요 이게 18,000원 오 18,000원에서 21,000원이네 요것도 좋네 요것도 좋네 음 빛깔 아 저게 21,000원 좋다 21,000원짜리 와 살이 되게 많네 씨가 없네 씨가 없어 칼갈이 문지르면 관리하여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 아 자 복과하세요 안 마이 파세요 네 와 할머니 열무 좋다 하하하하 내 집에도 안 갔어 아우 이 꽃이도 이쁘네 농사자 갖고 갖고 샀나보다 2,000원 어 산초 산초 산초가 다 있네요 이 가끔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와 하하하 모두 웃겨 산초도 다 파네 와 와 2,000원 어 물고추 나왔다 어 물고추 나왔다 아 아 우리 물 있어요 엄마 아빠 또 사세요 우리 누리랑 커피가 있어 2만원 네 아직도 수박이 이렇게 나오네 고추 이 자리지 네 고추 이쁘다 응 네 고추가 엄청 좋아요 응 여기도 고추가 많이 나왔네 지난번보다 고추가 엄청 나왔네 고추가 많이 나왔어 지난번보다 고추가 엄청 나왔네 고추가 많이 나왔어 지난번에 왔을 때 응 네 햇당콩이 벌써 나왔어요? 응 그러면 지금 2월달이나 9월달이나 그렇구나 어머 여기 빨라요 엄청 빠른 거 같아 고구마도 빨리 나오고 코 안에다 넣을래 너 들어가나 와 많이 파세요 네 여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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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얼마씩이래요? 고추 고추 고추장사한테 물어봐있어 하하하하 여기는 고추 어떻게 해요? 사장님 고추 여기도 좋다 대화 대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 서장님은 닫을긴 항상 Pare 땅콩이 엄청 많아 땅콩이 나왔어요 땅콩 고추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금에? 더덕향 진짜 좋다 어머 햇밥 나왔다 수술비 얼마예요? 만원이요 12개 만원 여기도 12개 저기도 12개 15개 만원? 네 그러면 12개? 여기 12개 만원 이거 얼마예요? 20,000원 청양고추랑 10,000원 6kg 4개가 남았어 7,000원 물어 보기가 물어 보기가 무슨 17,000원 고추 물어 보기가 2만원 쌀이 보습 우와 고추들 많아 강원도 고추는 그게 특징이에요 고거 18,000원이에요 고거 드릴까요? 갈아다 먹을까요? 이쁘다 시골도 황금이들이 이렇게 말 열고 우리가 돌아가는 건 시골 돌아다니면서 넘었잖아요 맞죠? 우리 가족 그대로 파는 거예요 지금 한 지금 400원 500원 38,000원 네? 다 돼요? 이거 여기다가 하나 살 하나 살 이 고추가 한 그네 얼만데? 2만원대리 1만 고추가 응 그렇지 네 이 엿하고 설탕이 몇 대 몇이에요? 설탕이 안 들어가요 아 엿만 들어가요? 어허 야채가게에 배추는 없네 배추 배추가 비싸긴 비싼가봐 배추가 없어 시장에 배추가 없어 시장에 배추가 없어 시장에 배추가 비싸니까 야채가게에 배추가 없어 배추가 안 보여요 야채 파시는 분들이 배추가 없어 배추가 없어 배추가 없어 배추가 큰 줄이야